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역. 여명처럼 가로등 하나가 골목길을 비춥니다. 새벽 5시에 골목 안 허름한 단층 건물에 불이 켜집니다. 올해 91살 박명순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무릎이 성치 않아 걷는 것조차 힘들지만 자그마한 막걸리집을 운영하며 이 골목에 터잡은 지 42년.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골목과 함께 했습니다. 불편한 다리에도 새벽 청소며 가게 정리까지 빼놓지 않을 정도로 게으름 석자 모르고 산 인생이셨답니다. 술값만 받고 20여 가지 안주는 공짜. 가게 문턱 넘는 발길이 예전 같지 않아도 42년째 한결같이 상을 차립니다. 호사와는 거리가 먼 격한 세월을 고스란히 달고 있는 오래된 막걸리집. 가게도 주인장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번잡하지도 않고 그저 수수하기만 한 동네 안길과 닮아있는 박명순 할머니. 그러나 평생 잊히지 않는 아픈 사연 하나가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3남매 중 막내였던 딸. 대학병원 수간호사로 일하다가 유방안 판정을 받고 8년 전 4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우드컹히 앉아서 우울과 짜고 앉았느니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지나가려고 이거 하지 내가 덤불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서 심심한데 혼자 울고 짜고 앉았으면 뭐. 야속한 상처를 잊기 위해 91살의 나이에도 가게 문을 열어놓는다는 할머니. 딸의 마지막 가는 길도 어미된 심정으로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한스럽습니다. 나를 저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이라 가보라고 그러는데 안 갔어. 죽은 년에 갔었어. 내가 말이 붙어가지고 말이 안 나왔었는데 뭐. 인사를 하려도 하지도 못하고 말이 안 나와가지고. 혀갖고도 맞아. 외로움에 싸는 거지 뭐. 근데 죽지도 않고. 가게에 딸린 허름한 방 한 칸이 할머니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유독 엄마한테 잘했던 착한 딸. 아흔이 넘은 엄마와는 달리 44세 시간이 멈춘 그 곱고 젊은 딸은 사진 한 장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아휴. 그분이 날아가서 하늘이 눈물을 기울이.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건 모르죠. 우리 딸은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딸이었어. 진짜로. 모진 세월 위로와 자랑이었던 듬직한 딸이었습니다. 잘하지 잘하지. 우리 공부도 잘했고 속삭인 게 없어. 기억나는 거 뭐. 진짜 시집 가가지고도 신랑도 착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친정비 다 갚아주고도. 10원 한 장 쓰지 않고 우리 빚 갚자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서 빚 갚은 거지 진짜. 남이 식당 밥을 더 먹어가면서 빚 갚은 거지. 19살의 시집와 20살의 첫 애를 낳았고 애처가 남편 덕에 고생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4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헛헛하고 버거운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딸 때문이었습니다. 못 입고 살아도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건데.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유독 가슴이 아려온다는 박명순 할머니. 음료 한 병으로 인생의 체기를 달래봅니다. 딸을 가슴에 묻은 지 8년. 딸이 떠나던 그 마지막 날 입이 붙어서 하지 못한 말을 이제야 건네봅니다. 경혜야. 엄마는 그냥 이렇게 구부리고 살면서도 살고 있다. 너는 명이 짧아서 이 악구한 세상에 떠났지만 거기서나마 잘 지내고 있다가 만나자. 빛바랜 포장지처럼 잊혀가는 오래된 뒷골목엔 오늘도 먼저 보낸 자식을 잊지 못한 절절한 어머니의 시간이 한스럽게 흐르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만이라도 딸과의 소중했던 추억으로 행복하길 바라면서 세상의 모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즉, 혹시 말씀하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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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